마사지 자, 공주님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혈이 많이 뭉치셨네요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어깨를 자주 쓰시는 강아지님들께서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어깨를 뭉침을 해소하고 아주 편안하게 어깨를 유지하시기에 좋으실 거에요 전체 어깨에 쓰다듬어 주시면 혀를 보다 윤활하게 만질 수 있는 경락입니다 전체 어깨에 쓰다듬어 주시면 혀를 보다 윤활하게 만질 수 있는 경락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공주님 편안하게 휴식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산책에 간식 숨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셔서 몸전신이 굳어 계시니 그동안 산책에 간식 숨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셔서 몸전신이 굳어 계시니 보다 깊은 잠에 드실 것입니다 보다 깊은 잠을 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배 마사지 입니다 배 마사지는 주무세요 배 마사지는 복부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주무세요 보다 편안하게 가슴 아래쪽부터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예쁜 구름이가 엄마 자리에서 자네 귀여워 엄마 자리에서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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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리에서 자네